자,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반갑죠? 자, 개인 희생 철저히 하도록 하고 친구들 간에 각별히 소통하... 잠깐만 지금 파파스머프라고 하는 XX 누구야? 이상훈 나와 왜? 선생님한테 파파스머프라고 뭐야? 아, 안 말 안 했는데... 자, 그러니까 각별히 개인 희생 철... 번호 번호라고 하는 XX 누구야? 이상훈 나와! 왜? 아, 나 안 말 안 했다고요! 알아, 인마! 아, 근데 난 왜 맞은 거야? 화학 자, 화학 시간입니다. 분자의 화합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페드린이라는 물질과 요 해바라기 CU를 1대5의 비율로 잘 요렇게 섞어주면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요 물질은 일명 히로뽕이에요. 자, 오늘 우리 반에 특별히 교생선생님 오셨다. 우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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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첫사랑은... 죽었어. 생물!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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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녀괴물 헬라예요. 생물 시간에 맞춰 집에서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을 가져왔어요.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양깁이에요. 다이! 자, 오늘 첫날이니만큼 소지품 검사를 하겠어요. 다 꺼내봐, 소지품들.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 빨리 꺼내라 말이야! 얼씨구? 어쭈? 이것들 봐라? 어? 이야, 이거 따로 과관이구만. 이상훈 나와. 으아? 아, 뭐예요? 학생이 책을 왜 가지고 날래? 아앜 우리, 여기. 으아앜, 우리. 야앜! 역橋이 책을 왜 갖고 날래. 이 학교 뭐야." 이렇게 kiss her이 Lu tidak bisa täll statewide. Superintendentがないと Lot. sil biblical się tahun. 오케이